안녕하십니까 김병재 박사입니다 평생 채식을 했는데 병에 걸렸어요 너무 억울해요 몸에 좋다는 채식을 했는데 그렇다면 채식이 과연 몸에 좋은 게 아니었지 않나요? 채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몸에 좋지 않은 거죠 채식이 절대 병을 예방해 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채식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거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과연 여기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을까요? 채식을 했는데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채식을 했을 때 거의 모든 채식을 하시는 분이 주로 된 메뉴가 다 삶은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이 삶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 영양소들이 다 파괴가 돼요 채소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미네랄과 그리고 효소, 비타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싼게 됐을 때 높은 온도에서 이러한 영양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삶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결핍된 채소를 먹게 되니까 우리 몸이 심각한 영양 결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칼슘 결핍이에요 이 칼슘 결핍은 우리의 혈액에서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강력한 알카리 인자로 우리의 혈액의 산도를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칼슘이 결핍이 되게 되면 우리의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점점 독소로 문들게 되고 이러한 독이 가득한 혈액이 우리의 각종 장기에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간으로 혈액이 계속 가게 된다면 이 독소 가득한 혈액을 간이 해독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간세포들한테 충분한 영양이 있는 좋은 피가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독소가 있는 피가 간게 된다면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몸에는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만성 염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채소를 계속 삶아 먹게 되면 그 채소 안에 있는 풍부한 칼슘이 석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게 하고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세포들은 충분한 영양소와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바로 만성 염증이라 그럽니다 이 만성 염증이 계속 지속되게 된다면 크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비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인슐린 저항입니다 인슐린 저항이 오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세포와 장기의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은 당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를 가지신 분들도 인슐린 저항이 있고 우울증, 조현병, 불안증 이런 분들도 인슐린 저항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계속 쭉 유지하게 된다면 아무리 채식을 한다 그래도 우리의 몸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채식은 생채소가 주를 이루고 있는 채식이어야 됩니다 생채소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으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물성 탄수화물이 또 풍부하며 식물성 기름이 풍부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서 우리가 항상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채식입니다 이렇게 채식을 하시면 우리가 걸렸던 많은 질병에서도 건강 회복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나 지금 별 필요 없지 않나? 아닙니다 요즘에는 20대에도 당뇨가 많이 걸리는 세상이고 10대, 20대의 젊은 분들이 크롬병, 계양성 대장염에 걸려서 그 어린 나이에 대장을 다 드러내는 일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꼭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건강한 채식 식단 올바르게 된 채식 식단과 또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채소즙과 과일즙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